신미, 상위 평성 부원군 조연, 노차병, 명시교, 사관은 상소와, 갑사기민의, 수기군금, 군신지분, 견비불수, 급수국문, 천입양령, 수재지제, 발분폐역, 기회 20명의, 헌부장인의 지체, 누차신청, 지령속죄, 대소신료 망불감은, 복망, 부종, 헌부소신, 명치여법, 이계후례, 불윤, 임신, 소한평본군 조연아, 수룬관 연사종 유질, 유기경태지, 연태와, 차신지소원, 유기미득자야, 돈수수명, 파호조참의 허해, 정랑이한경직, 증장 70, 이승국장, 벌썩병군구료물건행위지명, 이주체누이랴, 벌썩군 물고자, 개부위, 미두, 한원군 조선, 설전우, 빈전, 개유, 전총재 김어라, 면상래현, 사미두시보석, 칠원 분군 윤자당 졸, 철조 3일, 시정평, 관락영중정, 치의무고락, 평안도 평양, 강동, 가산, 안주, 박천, 희천, 인산, 자산, 황,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케, 올적합, 올랑합 등 잡종, 불갑주, 불썽렬, 여전 장어 궁시, 난이 응당, 청룡 목조 입방패, 매당 전시, 여러 전행, 령 기창 기사 자 거후, 수급약자 필북 중지, 을해 전라도 동북 화순 지진, 일성군 정효전, 설전우 빈전, 예조계, 대행 태상전하, 공덕융성, 광고한유, 청상묘호 정지, 병자시사, 시시외선, 추력어 전라 충청해도중, 망병선즉 분피, 우사선즉 첩약탈, 조이위 약사양장, 솔경절, 승사선지 경쾌자, 출해중, 이유치지, 내발 강궁경전, 가이 화포, 서기 가포, 종사 미포적, 역어 불감 경화사선의 상연지, 내의 상호군은 김무생, 위 전라도 해도 철방, 대호군 신득해, 위 충청도 해도 철방, 윤등민이 경기해도 철방, 가거본도, 택선상유능자, 장사선어우척, 매척기 30여인, 총 15척, 지리사문, 요사, 초절, 외노어, 전라등도, 잉사, 우생등, 내약, 우명, 왈, 장해지기, 가외, 이등, 왕기도, 가식욕, 수령, 각도감사, 비송주욕, 함길도관찰사, 이돈의 기근, 총감, 최금군 중지, 정축파 판원주 목사, 차지남직, 이전 대사원 김자지 대지, 지남 본 불황무지, 재임, 옹매 부민 마필 단자, 사절의 관중진물, 우간관기 육인, 사헌부 이첩광원도관찰사, 구둑기실, 상소청재, 상의진암, 대행상황원종공신, 지파기직, 지남 기자이서, 취지입품, 당관 타모시인 비지, 미기병사, 평안도 상원, 은산, 삭주, 개천, 융천, 순천, 의주, 수천, 이산, 무산, 선천, 수완, 황, 일본 국왕 대내 다다량 도웅, 구주 도총관 원도진 총관 원의전, 전인헌 토이, 무인, 일본 일기주 상만호 도영민부, 소보 평만경, 대마도 웅수, 구주 상사 평민 소조천 미작, 주전사 입도 상가 등 견사 내헌 토이, 김효, 익평, 부원군 석근, 설전후 빈전, 경진시사, 사관원 상소발, 김인달 사통 양령, 기재의 이져, 전하이 호생지덕, 미감 후레 하징, 복망의 영락 16년 교지, 장인달 치지 극형이 경기여 불숭행심, 신사 강원도 관찰사 개, 도내 기민 04024인, 이모 시사, 사원부 상소활, 김인달 사통 양령지 죄, 의 불가의 경석, 형조사관원 소청 기재, 미몽 유연, 신등 심유감원, 절의 영추리 간생, 법화의 사기, 차의 국지 대화냐, 공유아 대행 상황 전하, 증하지 략활, 양령 대군 소욕광폐, 방치 후회, 간사지도, 욕도 후공, 교통생변자, 엄치 기재, 기방 미보전지 개심의, 인달아 위인, 수우 부족책, 분감 내선, 절행사증, 당기 안문, 대부리실, 지어 고신, 내불능 은규제, 불가소대, 전하 석차부주, 기어 태상 입법지의 여하, 복망 명치 법, 이계후래, 불윤, 전지우 호조왈, 경기 황해, 평안, 강원, 충청 등도, 인우수, 양맥 불실, 민무 맥종, 경상 전라 2도, 가주 맥종 2비지, 소도군 처 심시, 설전우 빈전, 개미 사헌부 개, 인순부 부승 조석산어, 태상 승하 3일 진해, 사직 윤경로 5일 진해, 공강 상호군 이섭기 첩, 승서아, 수무인 신 애감지 애척지정, 서벽어, 모상 3년 내, 여기첩 공거, 투구 기기, 지어 고장, 구무신자지의, 청의율과제, 상의 이섭, 장어 함길도 변읍, 불식사리, 차파 연종실 고면지, 석산 경로 각장 일백, 석산 삭 충의위 적, 석산 경로 개공신지자, 연재 간불충 고부류, 갑신 공비 미령, 연재 간불충, 석산 경로 개공신지자,